아 뒤던지기 아 뒤던지기 야 마지막에 컷패드가 이렇게 마무리 지우면서 아 태그님 들어오실거에요 아니면 구경하실거에요 혹시 자리가 안되면 이제 언고이님하고 청해강님 모시고 어 패자조에서 이제 그거 이제 컷패드 남았다 씁 아 그래요? 그러면 언고이님하고 청해강님 모실게요 아 아 으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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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잘못 때렸다 트위치 닉네임 변경이요? 어 이거는 옵션에서 따로 바꾸셔야 돼요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제가 노린건 이거 아닌데 아 야군이라니까 왜 자꾸 날 때리려고 그깨깨깨깨깨깨깃 아 아 미안 내가 자꾸 바브리믄님을 때리고 있어 이건 내가 할 말이 없다 고바일은 바꾸기 좀 힘들거에요 어우씨 나도 살짝 넷걸리는데 자 일단 때려주고 아 이거 맞으면 안됐는데 거기 밑에 조심하세요 어우 진짜 시작부터 왜 이렇게 많이 맞냐 아 어우 굴렀다 아 아이 진짜 또 이씨 아 자 남은건 다시한번 바브리바님과 팅킹님 두분 남으셨구요 자 폭탄복기 마지막 리치 노리고 마지막 리치 노리고 지금 누구누구 들어오셔야되지 잠시만요 자 피애님 아 피애님하고 파트라슈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피애님하고 파트라슈님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애님하고 파트라슈님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 플레이하신 분들에서 총 3명씩 뽑을겁니다 3명 3명 추천해서 3명 되신 분한테 어 컵패드 스킨 드릴거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어 참고로 한국계정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한국계정으로 뽑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참고 부탁드리고 어 이야 견제 잘해줬죠 자 올라갑니다 야 비장의 무기 때려주면서 이거 잡아서 올려주면 좋은데 아 다행히도 아 실드브레이크 자 아라드마드 아 공식님 복귀 어 성공했어요 자 하지만 비장의 무기 때려박았지만 지금 비장의 무기가 안들어갔죠? 자 다시한번 팅킹님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아 들어갑니다 자 스톡 자 날라가면서 복귀 어 실드브레이크가 안됐어요? 아 하지만 가드가 짧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리 밀레트 응원이 너무 좀 하지만 결국에 ichtig 다운 자 봉신위에 여기서 익소미나 실패 자 스타복스 공격을 할 수 있었지만 공격이 안됐죠 자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밀리는 추세에요 자 아래던지기 이야 폭스를 오우 폭스 되게 잘하시는데 자 던지고요 자 옆에 살기로 볼게 자 현재 양측 이제 밸레스는 밸레스와 밸레트 아 쉴드 브레이크 이거는 끝났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킬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일단은 띵킹님 9번님하고 잠시 자리 좀 교체할게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네 오늘 한반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어 채팅만 따로 쳐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이 에 에 에 에 에 에 에 거니까 게임 한번만 하시면은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추첨을 해서 드릴 거니까 청구 걱정하지 마시구요 자 125% 자 현재 바브리바님, 매드님, 여울, 깡스, 블라스테코님, 가넨님, 엉고이님, 띵킹페이스님, 태그님, 브렐리님, 봉식님, 청해강님, SL님, 파트라시님, 가이베기님, 피엠님, 감자찜님, 겁나모님, 국어님 이렇게 지금 인원이 겁나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추첨하면은 사람 좀 이해드릴 분들이 골라지거든요 근데 스킨 주는 거는 항상 제가 이벤트 계속 하기 때문에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또 조만간에 또 이벤트 진행을 하면은 또 지급할 예정이니까 또 그때 노려서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아 괜찮아요 자 현재 블루팀의 청해강님만 남은 상황인데 아 이거 좀 힘들죠? 이 상황이 자 여기서 뽑구만 자 이걸 타이밍을 맞춰서 뽑기 성공하구요 기대해봐요 기대해보시긴 해보세요 자 아래 던지기 자 아래 던지기 자 게임 세트 자 이렇게 레드 팀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지금 대기전 어 청해강님 두 분 잠깐 나갔다가 띵킹페이스님 들어오시면은 어 자리 다른 분 자리 하나 남 한 자리 들어 한 분 먼저 들어오신 분 해서 어 알겠습니다 자 컵헤드 맵이네요 컵헤드 사운드가 들리네 지금 이거 이거 컵헤드 탑집은 진짜 이거 따로 해도 되겠는데 컵헤드 부분만 따로 그거 하면 되겠다 이거 하하 하하 우리 첫째가 되겠군요 하하 아 실드 브레이끄 으흑 eng know See a 아 avoid 띵김빈쓰기 입장하셨나요? 에이저 이 판 끝나고 확인하겠습니다. 이 판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. 자 피하고 야 컷패드 졸라 강한데? 컷패드 엄청 강한데? 아군까지 날리는 파워 자 잡힌 상태에서 스매시로 데미지 쌓아주고요. 자 양측 다녀와서 피젤부기 아삑사리 자 링크 지금 기장의 무기 차는 이제 반절 전반 하지만 아군한테 맞추려고 했다가 하아 플레이어 너무 힘들다 네 레이저 쓰는 거 있었죠? 네 근데 사실상 미사일은 없었어. 샷건 같은 건 있었지 자 현재 컷패드가 짱 먹고 있습니다. 자 저스트 하면서 거리두고요. 야 저스트 아 뒤던지기 야 마지막에 컷패드가 이렇게 마무리 지우면서 어? 세상에 아 키 내가 제일 못봤어 아라라라다 나의 사랑의 채칭! 아! 아! 저글링! 아 저글링! 어휴 피하고? 으아악! 둘 다 딱까지 내네 으아악! 아이씨 왜 안 꺾여 으음 아쉴드브레이크! 아! 어... eer Thank you! 불어라! 그 칼의 폭풍을! 피해주고 후씨 둘 뒤로 까!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으아허허헝 찔러주고 야 이거 안 맞네 채찍 살짝 찔러주고요? 뿌르 으아악 이거는 내가 가져가기가 안 돼 이건 이건 가져갈 수가 없어 자 152 못 가져가 이건 가져갈 수가 없어 자 빗나가고 자 지금 컵패드와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과연 컵패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자 빕쇼기 빵 야 컵패드가 이걸 또 해냅니다 야 컵패드가 이걸 또 해냅니다 야 컵패드가 아이씨 아이씨 아 바버리바님 고생 많으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차피 금요일날에도 올거잖아 하하 아우 진짜 저 노리는거 나만 노리는거 으하 으하하하 상쇠C 아하하하 날 왜 찔러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뭐야 검나무님 잠깐만요 뭐야 자 먹기 야 그거 나한테 날리면 아씨 아씨 그러면 지금 두 분 자리 그냥 들어오도 될 것 같은데 세 번째가 차가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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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팡하고 가신다고요? 에이팡하고 가신다고요?